안녕하세요 동티모르 친구들. 그레시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공부해요. 한국어 공부에 관한 학생들은 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 관한 학생들은 한국어 공부에 관한 학생들은 제작되었습니다. 다음은 다음은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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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서비스에는 이기야 컴파이니아 월테스 소유. 그리고. 오이선엔 외국이니. 좀 심연이 고. 모두. 이기야. 아니요. 다음 시간에 다른 사람의 상태를 받을 수 있다면 명절을 받을 수 있다면 수호가 일곱 시키면서 일회가 되요 다시 이용해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상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metal이 있습니다 우울험료 받아요, no, 다들 아 아 아 아 지금 한국외룰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.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. 다음은 지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. 한국의 첫 번째로는 한국의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항상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로는 한국의 첫 번째로는 이하 doming구 sempre 바 igreja 방문엔 그레이스 선신임구아 한국어 공부일 에오 방문엔 그레이스 선신임구아 한국어 공부일 에오 이하 doming구 sempre 바 이하 igreja 이하 칼란 estudiant korea 오 그레이스 선신임구아 한국어 공부일 에오 이하 doming구 이하 sempre 바 이하 igreja 이하 칼란 estudiant korea 오 profesora 그레이스 앞으로 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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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했습니다. 박수, 박수.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.